자 1번은 솔직히 이건 일반인도 이거 그냥 제시문 안 보고 이거 부처인지 모를 사람 누가 했어 이거 불교잖아 이거 내가 그랬잖아 스님 그려준다고 그냥 스님 이건 그냥 불교야 이거 보고 어 뭐지 이런 건 솔직히 뭐 그냥 윤사 한번 봐볼까 그래도 이건 아는 거 아니야 인연 생겨서 그냥 쉽게 써놨잖아요 1번은 좀 쉽게 그래서 1번 자연은 법칙사므로 돌을 따른 소박한 사므로 1번 전형적인 패턴이죠 다양한 사상가에 뿌려놓는 도가에서 하는 거고 도 도는 작용이 있어요 되돌아가는 작용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충과 설을 실천하면서 인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공자 유교 사산원 욕망이 이고 예를 회복하는 것 극기복내 공자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자타분이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윤사 현장 강의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고 윤사가 선택자 수 3위로도 올라오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나와 남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고 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강의를 듣고 나와 남은 둘이 아님을 깨닫고 베푸는 사람의 정신이 자비죠 자비 그리고 이건 석가문이고 대승불교에서 사서법이라 해서 보시 베푼다 베풀고 베푸는데 물질도 베풀고 진리도 베풀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외시 무외시 두려움이 없도록 베풀어 주는 거 진리를 베푸는 거 사랑하는 말 하는 거 함께 일을 이로운 일을 같이 하는 거 협력하는 거 동사 사서법이라 해서 대승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원불교도 쓰긴 써요 그냥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 도덕질 사람을 실천해 나가는 거 꺽쇠는 잘 보라 했죠 이거를 윤문한 거예요 집의 맹자가 하는 거죠 사랑자 슬플비 정답은 4번 1번 이제 앞장이 그래요 앞장에서는 2번 빼고는 2번 이제 사회격선 나오니까 확 했겠지 갑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이네 만이네 투쟁 만만투 자연상태는 전쟁상태는 홉스요 자연상태 평화였는데 전쟁상태로 갈 수 있다는 로크랑 루소입니다 루소도 전쟁상태 갈 수 있어요 근데 홉스는 아예 제가 항상 우수일수도 시작부터 개판 뭐 이랬잖아요 이건 기억하라고 자연상태는 전쟁상태예요 근데 이 자연상태의 홉스는 자연법이 있냐고 물어보면 로크나 루소나 공통적으로 자연상태에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이 있지만 아직 인식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연법을 이성으로 발견하면서 자연법의 첫 번째가 평화를 추구하라 두 번째 너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자연상태에는 자기 보존의 무제한적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보존의 무제한적 권리 그거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자연법을 준수하자 라고 하는데 이 자연법을 준수하겠어? 진짜 이 믿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신약, 믿음의 약속으로 만자일치해서 약속하고 주권자 탄생시킬 때는 다수의 의지로 탄생시키는 거죠 주권자는 계약 당시에는 없는 거죠 계약은 시민들끼리 하는 거고 주권자는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티피셜, 인공인격이잖아요 모두의 인격을 하나로 모은 모두의 인격을 하나로 모은 하나의 인격은 루소도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공인격으로서의 주권자는 탄생됐고 주권자는 시민들과 어떤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이게 작수 내용이죠 작년 수능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제가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작년 평가원, 그리고 올해 연계 규제 이걸 잘 버무려가지고 잘자잘 때 녹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과정 안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보다 더 이해를 하기 위해 제가 조금 이제 원전 소스, 교과서에 등장하는 원전을 베이스로 한 원전 소스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홉스는 주권자가 절대군주죠 절대군주만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민들은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신민으로 부르긴 하죠 종종 주권자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지닙니다 그게 홉스예요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자연생활 때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 뜻이죠 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상태 이거 로크, 왜 비교적 평화로워? 자연법이 있어, 둘 다 자연법은 있어 근데 여긴 발견 못했고 여기는 발견했어 이성으로, 이성의 기초에서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권냈고 구분했고 자유롭게 재산도 형성하고 그래서 로크한테 핵심은 재산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냐 그게 자연권이잖아요 대표적인 자연권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홉스는 내 생명권이 있고 그래서 이 생명권은 어떤 계약으로도 양도할 수 없다고요 나 지켜달라고 계약 믿는데 근데 여기 로크는 자연상태의 생명, 기본이고 플러스 로크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소유권, 내가 정당하게 형성시킨 내 재산 잘 보호해달라 라고 자연상태에서는 누가 나 때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처벌했던 집행권 처벌권, 집행권 이걸 가져다가 국가한테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부분에서 보면 권리 자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홉스는 모든 권력 양도 권력, 입법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 권력은 양도 모든 권리 양도는 아닙니다 권리는 대부분 양도죠 입법사법 행정에 그렇지만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생명권 양도하지 않았는데 내 생명권 위협한다? 그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적 저항의 권리가 있잖아요 로크는 당이 생명 위협해서도 안 되고 내 소유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소유권 지켜달라고 신탁 믿고 맡겼어 입법부 그리고 그 밑에 행정부 그런데 입법부가 신탁을 저버린다면 그때는 집단적 저항권 정부를 해체할 수 있고 군주 교체할 수 있죠 정부 해체하고 정부의 책임자 교체할 수 있다는 건 올해 연계유지 수능 완성에 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루소도 정부 해체하거나 부분적으로 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능 때 뿌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이거 또 혼자 잘못 읽어가지고 자기 보존의 권리를 양도함 이렇게 읽고 그게 아니고 명확히 한 글자씩 잘 보였잖아요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했어 어떻게? 대부분 모든 권리 아니라 대부분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이 말은 뭐냐면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작년 수능도 똑같아요 유효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고 이건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되는 거죠 국가 수립과 함께 국가 수립할 때 권리 양도하는 믿음의 계약을 맺는 거잖아 신약 지금 내용인 즉슨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대부분 양도하는 유효한 믿음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의 부정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신약 맺을 때 주권자가 있다고? 아니 주권자는 계약 맺은 적이 없다니까 탄생시켰다니까 그렇다면 주권자가 계약 맺은 적이 없으니까 주권자가 신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주권자는 입법사보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주권자를 시민들이 처벌할 수 있을까? 제가 잘 자리할 때 했잖아 어떻게 처벌하냐고 주권자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주권자 어떻게 처벌해요? 입법사보 행정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나를 처벌해? 주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게 절대 권력이고 2번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계약을 틀렸죠 2번 여러분 쓰신 분들은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베스트 5 중에 문제를 잘못 보는 거죠 작년 수능 문제를 잔록이 기출 분석할 때 주권자는 시민들과 사회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주권자는 탄생시킨 거라 했잖아요 3번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 자연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도 있다 했잖아요 자연법은 자연상태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국가의 자연법 입법부는 신탁된 권력이 아님으로 틀렸죠 신탁된 권력이잖아요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신탁을 저버리면 입법부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가가 생연도 똑같아요 이거 문제 된 건데 국가가 정상적일 때 로크는 최고의 권력 입법부 정상적이지 않으면 권력은 누구에게? 시민에게 돌아간다 시민사회로 돌아가는 거니까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계약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자연상태학과 자연권이 있다고 적어드렸잖아요 정답이 1번이죠 문장을 분명히 잘 읽었어요 자기 보존의 권리를 양도함 여기 위혜가 있는데 자기 보존을 위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권리를 양도함 문장을 잘 뜯어서 봐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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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